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마감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료회원들 거의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매매에 대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죠? 왜냐하면 매수 포인트가 너무 퍼펙트 했거든요. 올라가기 직전에 전부 다 사서 쫙 올라간 걸 봤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여러분들도 공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복귀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오늘 코스피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1.02%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이 하락했고요.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로 미국 선물이 돌아서는 거 보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하는 거 다 지는 거 보고 매수하겠다 말씀드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지금 현재 다우 선물 1.15%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1.16% 상승 중이니까 오늘 적당히 끝난다면 내일 한 번 더 치고 가는데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일은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돈 다 뺐어요. 왜 뺐는가 하면요. 환율이 좀 올라 있거든요. 환차익 노리겠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1,230원 이거든요. 1,200원대 정도로 적당히 내려오면 또 이거 뭐 다시 여기서 달러 사놓으면 또 다문 얼마라도 다 수익이 생긴 거거든요. 경상도네 다문. 그죠? 통화스압이 체결되어 있고 한 상황에서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적당히 아래위로 여기보다 위로 가기보다는 적당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높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놓을 겁니다. 다시 달러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상해종합지수도 0.60%로 양화하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여타 아시아권보다 상당히 양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비상경제대책회의입니까? 경기부양책 확실하게 발표하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하락 이후에 횡보하다가 여기를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들어갔던 종목분들 큰 화면으로 먼저 보자면 거짓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팀원들만 있지 않습니까? 엔시소프트 그냥 홀딩 안 던집니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끌고 가면서 5.4% 그대로 다 먹어내고요. 삼성전자 4 사자마자 올라가고요. 여기서 다 실어! 있는 돈 전부 다 실어! 사자마자 그냥 날아갑니다. 하이닉스 아침에 4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4 대박! 3.2% 날아가요. 그죠? 한 발짝 빨리 올라가기 전에 4 그랬다고요. 그죠? 자, SK바이오랜드도 4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적당히 여기 인근 4 들어갔습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셀티린 헬스케어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다 던져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던져! 여기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셀티린 헬스케어는 여기 팔은 가격 정도 인근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엎어쳤 썼으니까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사들어간 이유는요. 연기금이라든지 증안펀드가 우리나라 사들어올 때 뭐 사들어였냐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기금이 1380억 코스피에서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도 180억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한번 챙겨볼까요? SK하이닉스 4 들어왔어요. 26만주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위가 보이는 거거든요. 86,000원, 7,000원까지 끌고 갑니다. 닥트케이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가긴 또 끝내주게 끌고 가요. 여러분들 그죠? 상황에 따라서 끌고 갈 때 차익실현 할 때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차익실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밀릴 게 어느 정도 보이니까 여기는 차익실현 그리고 오포처, 오포처 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갔으니까 또 두 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돌고 있었으면 아직까지 그 가격이 밑입니다. 시사하는 바 있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 차익실현했고 다시 밑에서 넣었으니까 신규 인원들은 아주 양호하게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부 다 수익입니다. 한 번 챙겨 먹은 거 또 들어와 또 먹는 거 아닙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앤시소프트는 추가 가격만 들였지 이거 50% 갖고 있거든요. 좋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껑이! 좋아 죽겠지? 와우 대박! 이거 치고 가면 대박이에요 이거 장대양봉에 거래서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들어갑니다. 홀딩 이거 70만원 보여요. 70만원 시장 올라가면 이거 냅두고 간다고요? 노! 외국인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여기서 죽는 데다가 그대로 끌어 땡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구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던진 사람 있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8% 빠질 때 다 던진 사람 있어요. 이거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끌어 땡기죠? 다시 산으로 쫄아야 됩니다. 그죠? 다시 산으로 쫄아야 돼요. 아무나 못하지만. 그죠? 이것도 여차하면 25,000원 갈 기세입니다. 기관 외국인 자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관심이 많아요. 오늘도 외국인 샀어요. 셀트리언 적당히 치고 받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20일 안 무너지면 된다 했는데 의외로 우리 입장님 있죠? 잘해요. 연세가 짜부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끊고 나왔습니다. 와우 대박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고점에서 거의 다 끊었어요. 크루 삼성전자 어퍼치고 에스케이트 바이오랜드 와 이런데 들어갔으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몰랐잖아요. 와우 그죠? 자 우리 균이도 그죠? 엔소프트 50%나 들고 있는데 이거 뭐 날라가네 그죠? 자 그래서 아 교체매매에 진술을 보여드렸고 선침해가 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사면 그냥 날아가는 거 그죠? 올라가기 전에 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가만 내둬 날아가는 거 가만 내둬 올만큼 온 거는 차이 실현하고 엎어쳐 더 아직 안 올라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올라가도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딴 데서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언도 빡수권 정도가 될 거다. 여기 여기 빡수권 퍼펙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장 중간에 외국인 선물이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 선물이 2,500개 마이너스에서 끌어 땡기는 거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끌어 땡기는 거 보이니까 같이 끌어 땡기잖아요. 그죠?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 하거든요. 막판에 그냥 크로스 된 건 상관없는 거고 쫙 땡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돌아설 때부터 아 선물 땡기는가 보다. 여기도 돌아설으려고 폼 잡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사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고 분명히 기관 외국인 사두를 끄다. 예측이 퍼펙트하게 맞았습니다. 앤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도 아 미국 선물도 돌아서는 거 확인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앤드 외국인 매수상에 계속 링크되는 거 확인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 한번 할 수 있고요. 오늘 보면 셀티린 삼행제 상당히 강세 좀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확신을 갖고 했었는가 하면요. 미리 눌러놨습니다. 미리 미리 눌러놨다고요. 모노록에 미리 눌러놨거든요. 그러면 실망매물도 좀 있고요. 지수를 조금 적당히 틀어 막아 놔야 되니까 미리 눌러놨으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른손목 이야기했습니다. 케이님 그죠? 오른손목 어저께 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되겠네. 이제 올라갔으니까 제 겁니다. 오른손목 그런 순환매적인 차원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좋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영애님 종목 두 개만 먼저 한번 짚어 갈게요. 다른 분도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리십시오. 삼성 SDI 단가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거 따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왜? 여기 올라가면 이제 한번 더 가겠소 거든요. 한번 더 가겠소 일단 장 초반에 적당히 올라간다면 따라갈 수도 판매도 있고 조금 쳐지면 좀 쳐지면 오히려 매수하기가 더 용이 해요. 그죠? 적당히 282,000원과 한 285,000원 사이에 여기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시작했을 때 적당히 시작한다면 일부 투입 가능합니다. 일부 지금 천만원 했다 했으니까 다른 거 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 천만원 했다 했으니까 적당히 움직이면 한 500만 사들어 가요. 그죠? 그렇지 않고 위로 붕 뜬다든지 하면 일단 패스 밑으로 좀 쳐지면 적당히 봐서 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3% 수익이 나있거든요. 전략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전상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음봉 크게 떨어지죠? 올선 딱 깨면서 매도 3분의 3분의 1부터 매도 점점 점점 더 밑으로 빠진다 3분의 2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질문 주십시오. 이것도 적당히 맞고 조정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고 하긴 하는데요. 무언 이것이 어떤 모양이 나오면 매도 한다? KMW의 이러한 모습 비교를 아주 알기 쉽게 해드리죠? 딱 이러면 던진다. 오케이? 이렇게 딱 되면 던져요. 그냥 얄짤 없이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3분의 2 이상 던져요. 딱 되면 그리고 그다음날 던져지죠? 다 던져버려요. 다 SK 아 뭐야 이거 KMW는 참 특이한 경우에요. 역시 주도주는 맞아요. 이렇게 좀 눌려주면 사들어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안오네. 노 프로블럼 우린 딴 거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이님 아침에 뵙고 또 뵙는 같고 자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 우리 팀원도 있는데 녹방을 볼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SOC 관련 그리고 대북관련도 분명히 어느정도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이제 돌려내는 정도니까 적당히 홀딩하면 된다라는 의견도 드렸고 다만 여기 밑으로 이제 32,000원 밑으로 깨지고 하면 적당히 챙겨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아 음식료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음식료 장 초반에 딴 데 좀 비시래도 음식료는 강세보였고 나중에 결국은 다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음식료가 쭉쭉쭉쭉 쭉쭉쭉 강세보였고 셀틴 삼행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장 후반쯤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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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양호한 자리인데 굳이 뭐 그죠 이제 주도주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심과 같은 음식료는 일단 순위가 쳐집니다. 순위가 쳐지고요 오리언도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죠 올라갑니다. 삼량식품 올라가네 화이트질로 올라가네 여기 다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집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여기 안에 닥터K가 업종 대표적성에 있는 종목들 돌려보고 뽑아낸 겁니다. 그냥 뽑은거 아니에요. 다 돌려보고 마스크나 진단키트 이런거 없죠. 그런거 안합니다. 돈이 지금 얼마가 지금 우리 움직이는줄 알아요? 그런거 하면 안 돼요. 대형 우량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거 보여드리고 있고 그렇게만 할거에요. 왜 그쪽으로 돈 너무 많이 몰리면 왜곡됩니다. 주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참 상당히 잘해주고 계시고 참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팀워크이겠죠. 알아서 착착착 잘해주시고 심지어 정말 소액인데 공부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진짜 무시한 발언 아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공부하러 왔답니다. 와 제가 진짜 감동 먹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출식하는데 50만원짜리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정말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함부로 달라들지 않고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알겠다 싶으면 하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죠. 정말 열정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닥터 K가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팀원들도 다 열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선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4월 22일 현재인데요. 4월달 신규회원 수입공개 와우 3,800만원 와우 여기 실현선이니까 3,700만원입니다. 와우 그죠. 자 셀티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차익실현 그죠. 580만원 자 이거 아까 현대건설 팔아먹고 다시 또 들어갔다 그래요. 9% 닥터 K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니까 우리 팀원들도 다 이제 선수급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대표선수는 지금 영어학원 간거 같은데요. 그냥 차곡차곡 먹습니다. 어제건데요. 그죠. 오늘도 수익 어제도 수익 이거 보십시오. 더좀 비전 뽑아나온 종목이거든요. 990만원 그죠. 다 나와 이거 제가 뽑아나온 거거든요. 하루에 1100만원씩 막 먹어요. 그죠.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 일부 챙기고 다시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가만 안 놔둬요. 그죠. 300만원 그죠. 55만원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 또 올라갔잖아. 믿을 사람 믿어보시구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링크 걸려있는 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죠. 아 링크 방송 안내보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차곡차곡 한번 챙겨보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계신 우리 팀원들 중에 회비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을 겁니다. 회비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을 거예요. 요 곰돌이 좋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퍼런 계좌만 받는데 전부 벌거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하니까 바로 날라갔잖아. 삼성전자 있는 거 다 질러 부응 그죠. 믿을 사는 믿은 혜택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전망도 한번 하자면 하이닉스도요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볼린저 밴드도 있고 잘 안 깨진다 그랬거든요. 그죠. 분명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왜 아 큰일 났어 이거 깨졌네 밑으로 쳐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기습적으로 들어올립니다. 중국에서 투자한다 삼종과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뉴스는 아까 제가 챙겨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뉴스도 있고요. 여기가 장대양봉을 박아버리면 위로 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던진다.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도 사가 있잖아. 곰돌이 님 그죠. 여기 8만 9천 원 여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둘갑니다. 여기 딱 오면 일부 차익실이 날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인 것까지 다 왔죠.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5만 3천 원 것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나 죽지 않겠어 거든요. 이것도 시장 가면요. 이거 갑니다. 가요. 엔소프트 올라가는 거 놀랬다. 그죠. 이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안 던진다. 대박 아닙니까. 어디서 힌트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힌트 찾아야 된다구요. 여러분들 제가 PBR 퍼 이런 거 이야기 한 번 안 하죠. 실적 어쩌고저쩌 이야기 거의 안 하죠. 전 뭘 힌트를 찬다구요. 이 주가의 흐름에 초집중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구요. 왜? 왜? 강하게 간 놈은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초강세를 올라왔습니다. 푹 무너져도 올라가죠. 한 단계 더 갑니다. 초강세를 올라왔어요. 푹 무너지는데 그대로 올라오죠. 우상량 끝내주기 가는 애는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끝내주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우리 대표 선수는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전체 인원 다 못 먹었으니까 그럼 여기 딱 보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네 딱 생각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한 3일 걸렸습니까? 장대양 뭐 그대로 박아버리네. 이게 주도주거든요. 거래도 썼어요. 외후인도 쩔프 들어옵니다. 더 치고 갑니다. 안 던져요 이거. 오 요스 슈퍼맨 슈퍼맨 자꾸 높이 있는 거 따라갈래? 좀 낫까? 내가 덩치 두 큰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야 슈퍼맨 꼭다리 있는 거 자꾸 따라가지 마 난 중에 홍콩 간다 진짜 말 물어보기 전에 아까 미리 이거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따라간 거 같은데 여기에서 미리 던져야지 여기 다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지 마 아직 멀었어 내가 보기에 단 다음에 안 돼 여기가 안 무너지면 홀딩이라 했잖아 올라갔지 여기 정거점에서 밀리면 던져야 된다고 여기 차곡차곡 다 던져야 돼 여기 오면 근데 여기서 물어봤잖아 다 토해냈잖아 많이 하지 마 큰 난다 나중에 진짜로 인사하기 위해 죄송해요 시리님 반갑습니다 시리님 지금 원유 ETN 그거 큰일 났죠 야 안 그래도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난리와 났거든 지금 잘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시 들어갔다고 30 먹었는데 오늘 들어갔다 아니면 어쨌든 잘한 거 아니야 30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잘못하면 300 깨지고 3000 깨진다 진짜로 하지 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오른 게 얼만데 한단 말이야 너 그 버릇 버릇 고쳐야 돼 나중에 한 방에 간다 진짜 한 방에 가 응 너가 왜 자꾸 그거 맛들인 줄 나 알거든 너가 여기서 지금 맛을 많이 봤잖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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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많이 봤잖아 독이다 독 공부 안 돼 있는데 급등하는 데서 맛봤잖아 독이다고 독 한 방에 간다고 나중에 응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고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앞전에 수익 내고 나왔다 잘했어요 내일 무너지면 들고 있다고 지금 야 물어보기 뭐하러 물어보냐 그러면 어 내일 빠질 확률 훨씬 높다 내일 빠질 확률 훨씬 높다고 개 발행해가지고 5% 7% 빠져서 시작하면 너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너 따블로 토해낼 수 있잖아 응 윗골이 이렇게 달면 안 돼 윗골이 이렇게 달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올 확률 훨씬 높아 장태 그래 섰지 윗골이 단다는 건 아이고야 힘들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틀만에 얼마가 올랐어 이거 얼마야 거의 W 좀 안되지만 한 80% 정도 올란 것 같네 이틀만에 밑으로 10% 빠지는 거 일도 아니다 한진 칼 한번 볼까 한진 칼 이거 보이냐 이거 보이냐고 상가가니까 좋다 했겠지 그대로 꼬꾸라진다고 그대로 아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마 응 이거 봐봐 이거 강세 무너졌다니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슈퍼맨 혼자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 팀원 중에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셀트리언 제약을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꼭다리에서 먹고 한 번 더 들어갔대 그런데 확 밀려있대 죽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빠지니까 못 견디고 손절했거든요 4천만 원 손실을 받습니다 4천만 원 꼭대기에서 하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갔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인근에서 끊으라고 난리 부르스가 다행히 끊고 놨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거든 다시는 여기서 이런 초입을 해야 된다니까 꼭대기 중에 꼭대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봐야 얼마가 올라간단 말입니까 얼마가 여기서 던졌는데 최고점 아닙니까 거의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어 나중에 한 번 더 치고 가서 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만약에 물려있다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또 있었지 않습니까 9만 3천원인가 4천원인가 사서 물려가지고 여기 온 사람 얼마가 빠진 거예요 얼마가 30% 빠졌어 30% 이틀만에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완전 멘붕 오는 겁니다 멘붕 올라 이거 안 던지고 있는 것도 잘못했고 올라간다고 어 예 역시 주식은 아 길게 들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음에 폭망합니다 폭망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데서 손절 안합니다 이런데서 그죠 깨진다 싶고 해서 손절 딱 했더니 그죠 손절 했더니 올라가거든요 에이 이제 손절 안해 다시 들어가가지고 쳐질 때 쳐질 때 이렇게 쳐질 때 던져야 되거든요 던져야 되거든요 손절 안합니다 아 저번에도 뭐 들고 있으니까 올라오던데 역시 주식은 중장기야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30만원 넘었죠 어떻게 됐다 최악의 경우 13만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13만원까지 그죠 습관이 그래 배이면 안 된다고요 여기 13만원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여기 30만원대 위에서 물려가지고 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꼭다리에서 따라가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어요 야 슈퍼맨 그 포턱가지고 알아서 허벅지 한 다섯대만 때려 너가 하하하하 저 프로골프거든요 골프 프로 야 착풀하면 안 된다 진짜 음 자 삼성전자 다시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왔습니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좀 더 세다는 이야기는 벌써 예전부터 했죠 왜 장관을 그냥 뛰어넘고 자꾸 위에서 놀았거든요 그대로 비교해볼게요 장관을 못 뛰어넘고 자꾸 비실비실 했다가 겨우 뛰어넘는데 또 밀렸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장대왕봉으로 박아올리는 것도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하니까 셧다운 공장 셧다운 내지는 휴대폰 판매에 조금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가지로 그러나 삼성전자도 같이 어느정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한 53,000원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장이 강하게 가면요 53,000원권까지 빠르게 갈 것이고요 시장이 조금 시원찮으면 왔다갔다 좀 더 다져놓고 가지 않을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폭망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금이 좀 더 있다면 적당히 48,000원권이나 적당히 49,000원권 정도에 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적당히 단가도 조절할 수도 있다 외국인 사들어온 거 봐요 외국인 왜 닥터케이가 자꾸 삼성전자 사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다 보고한다고요 외국인이 사들어오네 뭐가 쫄여요 뭐가 쫄입니까 살살 살살 사들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서 사서 이틀만에 11% 먹었고요 닥터케이는 추세가 딱 형성되는 종목이 있으면 끝까지 사고팔고 합니다 언제까지? 추세 확 무너질 때까지 하이닉스 이런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여기 올라가고 비실하면 조금 줄이고 이렇게 다시 좀 내려오면 또 사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합니다 계속해 알았어 슈퍼맨 슈퍼맨 알았어 그게 욕심이야 욕심 자 골프 선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봅시다 필드에 한번도 안 나가본 햇병아리가 프로한테 훈수 한번 뜰게요 하하 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긴 해도 한 번에 그죠 홀 컵 있는대로 올리느냐 아니면 그거는 잘못하면 위험한데 두 번에 나눠서 접근하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면 한 번에 올리면 좋아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좀 더 안전방은 두 번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인근에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선수니까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가야 돼 한 방 찔러가지고 금방금방 50 100 먹으니까 좋지 나이도 참잖아 좋지 나중에 당할 걸 생각해라니까 당할 걸 한 방에 간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 오르다 오래간만 오래간만 오르다 내 이야기 듣고 현대차도 사놓은 것 같고 삼성 삼성전자도 사놓고 형이 분명히 현대차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 번 나 동그라미 쳐볼게 마이너스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단가 여기야 단가 여기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사면 단가 인근이네 중장기로 1년 2년 들고 와라 그랬다 분명히 손실 아니에요 본인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안 사놨으면 난 몰라 분명히 나 한 달에 한 번씩 사놓으라 했다 분명히 삼성전자 5만 3천원에서 물려있다 닥터케인은 여기 방송 딱 보면 던져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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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방송 딱 들어가 봐요 1.4%인데 던지냐고요 던집니다 딱 그랬습니다 여기 방송 딱 찾아 들어가 봐 3월 11일 저는 두드려 맞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나 탓한다고 하는 소리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무조건 들고 있는 건 잘한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더 들고 가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오르다 형이 형이 여기서 사면서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들지 말고 사라 그랬잖아 분명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바라고 1년 후에 여기 밑에 박살나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가 있는지 적금 이자 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원 중에 현대차 들어간 사람 있어요 물어보길래 적당히 들어가십시오 여기 여기 사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단가 정도네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올라가면 밑으로 완전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 뭐 여러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미리 다 반영됐어요 현대차가 15년 전 가격입니다 현대차가 15년 전 가격이라고요 내려오면 적당히 땡큐하고 사놓으면 돼 엘리스 엘리스님도 오래간만이고요 어저께 종목 상담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대박 빨리 끝내 해가지고 황당했겠네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한 30분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닌데 그냥 끝났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방송 너무 녹방 길게 하면 여러분들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되게 나쁘기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수도 없어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때 양봉을 박았거든요 처지기가 쉬운 상황에서 안 처지고 장때 양봉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시장 못지않게 잘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한다면 탄탄한 자금 무슨 자금 증시로 유입되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욕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면요 예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면 그냥 박살났어요 전부 다 박살나고 절대로 못 올라갔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경제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립 내지는 정말 이거는 바람직한데 다만 여기 안에는 삽질하는 인원도 있다 이겁니다 저렴합니까 그죠 꼭대기에서 따라간다든지 개별주 막 쫓아간다든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득하게 주도주 위주로 착착착착 사들어가는 그러한 결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하구요 자 외국인이 오늘 367억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미국시장 양호해지고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갈 때 기간외국인 쌍끄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와우 2000도 한번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60일에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판단이 빨라요 쳐질 것 같으니까 코스닥 임버넌스를 샀거든요 10% 대번에 던졌습니다 여기 1% 손절도 안 했어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번 던졌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 팔은 거 삼성전자 사 이랬으니까 더 올라갔으니까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임버넌스는 샀는데 이거 SK 바이오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가벼운 쪽에 속해서 등락이 있으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해칙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시장 돌았을 것 같으니까 해칙 바로 풀고 여기 퍼쳐서 퍼펙트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끄럽게 참 존경스럽다 내지는 휘몰아치는 아 매매 정말 놀랍다 이때까지 파란 계좌만 받는데 한 달만 빨리 만났으면 너무 고맙다 말은 오징어에 물 짜는 거 봤다 등등등등 참 극찬을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적혀있는 글귀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보면서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만듭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방송 한 번 끊고 갑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back to key izable 했지 감사합니다.